많이 못했습니더 많이 못했습니더 많이 못했습니더 45분을 가요 또 또 일찍 가야되고 그렇지 많이 못했고 일찍 가야되고 우선해보고 어떡하라고 12호였네요 오케이 3점 한번밖에 못했고 되겠나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무슨 색이니 What color is it 안되겠죠 What color is it 그래서 what의 뜻은 무엇이란 뜻도 있고 무슨 어떤 뜻도 있어요 What color is it 색깔 색깔 Is 이다 기준 Bev 다 근데 물어보지않을때는 it, it이 뭐로 바뀐다? it, it, 아이고 뭐야? it, it으로 바뀌는거야? it, it 하면 뭐하는느낌 들어요? it, it 하면 묻는느낌 들죠? 하지만 it, it 하면 묻지 않는겁니다. 영어는 이와같이 말의 순서를 바꾸거나 해서 묻는말을 만듭니다. 일바랑은 달라요?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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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뭐야? it, it is, red 이면 빨갛게 묻어주고 어쨌든 그것은 무슨 색깔이니라고 묻고 싶다면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오케이 그랬더니 빨간색이에요 it, it's red 안되겠죠? it, it's red 그래서 it는 뭐의 줄임말이고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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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의 줄임말이고 그 다음에 it의 뜻은 that, it는 이다와 있다지만 여기서는 이다, red head는 빨간 빨간 무슨 시죠? 어떤 어떤 시입니다 red apple 어떤 사과? 빨간 사과 red는 어떤 시에요? 어떤 시 앞에 m, r, e, is 비동사라고 하죠 동주는 m이나 is나 r, and 전부다 비동사고 이런게 있으면 어떤 차가 된다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빨갛습니다 우리가 하고싶으면 it's red 이런 말이죠 it's red 그래서 red라는 대답 듣고 싶었어 그렇죠? it is red 이었는데 red라는 대답 듣고 싶으니까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what color 그 다음에 it is는 it what color is it? it's red it's red 계속해서 그것은 무슨 색깔인가요?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이랬더니 이번에는 노란색 노랗습니다 it's yellow it's yellow yellow 쓸 수 있도록 연습해야 되겠죠 숙이 빠르르니까 이해해줘 ye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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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yellow it's yellow it's yellow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그랬더니 그것은 하얗습니다 그렇죠 it's white white 도 쓰기 좀 까다로운 편이 좋답니다 h가 소리 안나고요 y i i i white 소리 안나는 white it's white 오케이 잘할게요 그 다음에 단어 네 됐습니다 그래서 빨간 뭐죠 빨간 그쵸 빨간 red 그래서 저 빨간 사과 좀 보세요 look at the look at the red apple 안되겠죠 red 오케이 그 다음에 하얀 white 요 그는 하얀색 멋진 치아를 가지고 있었어요 he had nice white te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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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eth white 그 다음에 뭐요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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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과 사용하는 경우에는 is is 비동사 그런 남자아이입니다 he is a boy is 오케이 그 다음에 파란 blue blue 오케이 파란색 청바지를 입고 있는 중입니다 he is a wearing jeans he is wearing blue jeans he is wearing 그 다음에 사과는 apple 그래서 빨간 사과는 달콤하지만 그러나 초록색 사과는 새콤해요 black 약간 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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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en wands are sour Red apples are sweet, but green wands are sour 그 다음에 까만 Black, 밤하늘은 까마요 Night The night sky is black 그 다음에 바나나는 이 바나나는 노란색이에요 This is banana This is yellow 그 다음에 초록 Green 나무들은 초록색입니다 4월 달에 In April Trees are green in April 그 다음에 노란 Yellow 해바라기들은 노란색이에요 Sunflo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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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yellow 그 다음에 색깔은 Color 그거 무슨 색깔이니 What color Is it OK 잘했고요 잠시 보고 시작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